이 테이크 오프 브리핑은 뭐냐면요 만약에 비상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Cessna 152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테이크 오프 브리핑을 해볼게요 그리고 미 pas이 투자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Children and below the circuit altitude then we're gonna land straight or slightly left or right clear the obstacles if we have an engine failure a thousand feet and above we're gonna set the air speed our glide speed 60 make sure cut off fuel off and make 180 turn and land back on the reciprocal runway 08 right any questions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크 오브 브리핑에서는 제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 go no go 포인트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비행기가 무조건 airborne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그 거리이고요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airborne을 안 한다면 뭔지는 모르겠고 emergency 상황은 아니지만 뭔가 normal 하지 않기 때문에 테이크 오프를 계속 하는 것보다 그 테이크 오프를 중간에 스탑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뭔가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황은 엔진 failure 인데요 테이크 오프로를 하는 경우에 아직 airborne이 안 된 상황에 엔진이 fail 한 경우에는 스탑을 하고 가능하다면 런웨이를 벗어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로 이제 리프트 오프레서 에어본 상황이 됐는데 엔진 failure 가 됐어요 근데 런웨이가 꽤 길어서 아직 런웨이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런웨이로 랜딩을 하겠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테이크 오프를 하고 엔진 failure 가 발생이 됐는데 런웨이는 남아 있지 않고 아직 circuit altitude 도 못 갔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반듯하게 앞에 있는 땅에다가 랜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ircuit altitude 가 그 circuit altitude 나 그 이상이 된 상황에서 엔진 failure 가 발생을 했다면 180도 유턴을 해서 다시 그 런웨이에 에 reciprocal runway 그러니까 two six 였으니까 이번엔 zero age 되겠죠 그 런웨이에 랜딩을 하겠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테이크 오프 브리핑에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설명을 하는게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요 제가 앞으로 더 더 더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제 영상 보고 싶으시다면 주저없이 구독과 알람 버튼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thank you so much bye bye so 감사합니다.